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게 쟤 아니죠? 어? 저기 쟤 지금 거의 한 3주 돼간다고 그래요.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. 우리 밭에 갔다 오면 외워 같은 거 있고 자고 그래야 말이야. 절대 못 잡혀요. 경계가 심해요. 괜찮아 괜찮아. 이거 버섯 종균통 같으다.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 봉지 다 내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쓰레기에 먹을 것이 들었으니까 거기 먹으려고 달라들어서 바닥을 낼 거 같아요. 이건 좀 이뻐 같은데요. 좀 이뻐요. 빨리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. 가끔은 한 번 먹어도 맛있게 다 먹었어요. 해당을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.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. 능력을 만드니 병을 뒤집어 써서 습이 차니까 습기는 좀 빨아먹는 것 같아요 자꾸 여기 널림널림만 얘가 일단 굶은 지 2, 3주 정도 됐으니까 무리하게 몰아서 잡기보다는 최대한 자주 나타나는 장소에 포인트를 설치해놓고 안전하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왔다 왔다 어 저기 왔어요 저기 왔어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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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앞에만큼 막아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어 들어갔다 됐어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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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가볍게만 잡아만 주세요 탈수를 좀 일부 교정하기 위해서 수액을 하려고 탈수 교정제입니다 고춧가루 지금 외관상으로 외상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탈수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건 외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장기의 기능저하나 손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. 물을 못 먹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첫째가 실질 장기들의 문제인데요. 콩팥의 수치가 그중에 좀 나빠져 있고요. 많이 원래 복과 복부 내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콩팥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다 소실됐어요. 에너지로 보통은 한 3일 5일 정도 안 먹으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. 2주 이상 먹지 않고 이렇게 버틴다는 건 기적과 같은 거죠. 물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? 먹는 자. 물 먹어요? 물 먹어. 나도. 물 먹으면 speculative가 bum. 바삭소스는 근데 왜 이렇게 코 Société tomawa. 코코너를 왜 먹고 편안하게 먹어요. 쳐은 7시happy. 아 diagnostMusic은 단계로 테이프지만 큰 상태를 보석해줬으면 좋은 사람들이랑 잘 보이 bassinet이 있어 미안하니 그거 달달할 거らして invisible만 있고, 컴piện에 길어 facile 포장해야 할 것 같은 Kwangtwelve 친구들과 잘 pasa без 그거 다 하게 돼. 집사2장 고생했다 나와 응? 이리와 나와 이리와 이리와 여기가 유기견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좀 낯설어하는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강제로 꺼내는 것보다는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. 핸젤과 그레텍처럼 간식 이렇게 10cm 간격으로 끝까지 쭉 놔주시고요. 큰 박스 같은 걸로 다람이가 도망치려고 하는 경로를 막아줄 거예요. 보호자님 근처로 갔을 때 아까 전에 불안했던 요소가 이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보호자님 옆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끔 다람아 다람아 이리와 옳지 옳지 이리와 이리와 옳지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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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2년 내서 여기 왔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지 다람아 앞으로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살 자 자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